다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최대한 많은 이슈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사님 저희가 애플의 주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이 거론이 되면서 애플 주가가 뉴욕 시장에서 234달러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거든요.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서도 흘러들어오는 느낌인데 단계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실적은 그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3분기 실적에 있어서의 영향보다는 4분기 미국이나 유럽 쪽의 매출 증가가 실제로 재고 소지를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중국이 20% 정도의 비중을 체제하고 있고 그동안 또 꽤 많은 판매량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국가라는 측면에서 탄력이 줄어든 건 분명히 악재였죠. 그런데 신제품의 지금 공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다시 판매가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달부터 화해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중국 로컬 기업들의 신제품들이 다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경쟁에서 또 아이폰 16이 이겨낸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재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애플 AI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애플도 오르고 애플은 신고가는데 애플 관련주는 지금 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면 LG 노택을 포함한 BH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가격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판매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난 아이폰 15처럼 또 가격을 내리는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저는 그러면 부품주의 반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자기야 이익률 30%를 취하지만 부품주들에게는 2, 3% 이익률 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또 가격 할인을 한다면 그 부담을 부품에게 지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부품주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플이 좋아 보인다면 애플을 사는 게 낫지 국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가격 회복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실적에 좋게 반영은 되기는 하겠지만 또 화해 이득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만큼 경쟁력을 얼마나 가져갈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가 전략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의 또 의문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부품주에 관한 가격 회복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두산그룹주들에 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사님. 두산그룹주의 합병에 관해서 사실 일전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던 그러한 이슈이긴 한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반적인 그룹의 재편에 관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 몰아죽이죠.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를 몰아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두산의 박시의 일가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알짜 회사를 품어서 그 알짜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고요. 그거를 이제 금감원에서 지적을 한 거였고 비율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과연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내놓은 것도 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즉 기존 주주들에게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금감원이 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이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번에 금감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본인이 지금 위치가 금융위장 위냐 아니면 부총리급이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상황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자신의 발언을 의미 있게 내놓을 수는 없어도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시장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재차 반려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산그룹이 새로 발표된 지분 조정이 과연 시장 눈높이에 맞춰서 두산 일가를, 박시 일가를 위한 게 아니고 두산 바켓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준 상태에서의 지분 교환이 나타나는지가 관건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요.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벌써 잡음들이 조금씩 들려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의 방향성도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 바켓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는 거죠, 의사님. 결국은 그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두산 바켓이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를 싸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두산 로보틱스가 얻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의 지원을 받아서 로봇 쪽에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두산 로봇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을 정도의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봇 자체의 가능성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는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로봇의 외형이나 로봇의 껍질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큼 높지가 않거든요.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가? 로봇을 움직일 AI가 좀 더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껍데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없는 두산 로봇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가는 단기적인 이슈를 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등할 수 있지만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에서 멈춰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가치는 여전히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라는 핵심 기술력이 쏙 빠져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두산 그룹에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난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주가 탄력은 조금 일시적인 이러한 이슈들, 기대감들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결과들도 저희가 계속 AS 해드릴 테니까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엔터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사님께서 좋게 보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로제의 신곡에 관한 히트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이사님? 네, 뭐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던가요?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던데 취향은 아니시고 네, 근데 지금 제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반을 내면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니도 오늘 신곡을 내니까 바로 전체 다 1위거든요. 유튜브 뮤직도 글로벌 1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이나 돼야 BTS도 다 모이겠지만 그래도 글로벌리하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돌아왔을 때 보이는 효과가 기존의 저연차 혹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연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나타나는 것은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결국 내년 정도에는 복귀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당기고 있는 거고요. JIP나 SM이나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주력 아티스트들이 3분기에는 조금 쉬다가 4분기에 대고 돌아오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주로 비용 때문에 안 좋아진 상황인데 그 물류비와 관련돼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 오늘 일부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 컨텐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엔터게임을 말씀드렸던 건 이들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3분기에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비용을 어떻게 통제했느냐가 관건인데 카카오든 네이버든 아니면 이런 엔터주들이든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미 사람들 잘라내고 비용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미 비용 관리에 들어간 이들 업종의 실적이 나름 변동성이 좀 적을 수 있다. 컨센터스 대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대가 저 위에 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물류비가 급증했던 것을 이번 분기에 반영할 경우 예상했던 것과 실적이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음식료, 화장품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번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LG전자에서 나타난 물류비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가 다른 종목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